한국국토정보공사 호수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? 아니 근데 아까도 한 마리 있었어 아 그렇구나? 따뜻해져서 들어온 거에요? 갑자기 당황했어 이거 좀 좀 넣어야 돼 안 들려 저기 저 개불구멍 있어 어색한 거야? 와 대박 좋아 그래 그렇지 어? 안 들려 오빠가 오면서 묻었어 한 번 헹궈봐 한 번 헹궈봐 한 번 헹궈봐요 아 그래요? 미안하다 말해 5분만 더 있다가 더 보여 아 걱정하지마 내가 죽어 있을게 아 한 번만 더 있다가 뭐 1분만 더 있다가 2분만 더 있음 3분만 더 타다 이제 한 5분만 더 끌었으면 되는데 가자 이제 빨리 먹어보자 좀만 더 차면 저기 못 올라오는데